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일구력외교대책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제3제 변제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주일을 집중행동주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구역적인 대일외교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그리고 국익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1일 토요일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시청광장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규탄 대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시도당별로 대일구력외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원 총동원 주말 규탄 대회 피켓 시위 등 전국 단위의 규탄 대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거점에서 술퇴근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하겠습니다. 지역의 위원장과 지방의원 핵심 당원 등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의 부당함을 국민들께 강력히 호소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통령 방일 직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를 열고 방일 기간에는 광화문에서 시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서명운동과 각종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도 국민도 반대하는 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만 환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제1의 원내정당입니다. 국민이 주신 소중한 입법권을 활용해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밖에서도 국회 안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부당함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박진 의결부 장관은 이제 컵의 물이 반이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은 무엇으로 어떻게 세울까요? 이런 굴욕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저항에 맨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시청 앞에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시청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